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태양이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떴다면 어떨까요? 최근 경북 영주에서는 하늘에 태양이 세 개나 뜨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오늘 별별과학에서는 환일 현상을 비롯한 최근 천문 이슈에 대해서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영주시에서 세 개의 태양이 뜨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일인 건가요? 네, 지난 3월 12일 아침이었거든요. 영주 부석사라는 절 근처에서 하늘에 세 개의 태양이 관측된 환일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환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죠? 환일이라고 하면 가짜 태양이라는 거거든요. 환영, 환상 이런 것처럼 가짜 태양이 보인다. 그래서 진짜 태양이 있고 태양 양쪽으로 두 개의 가짜 태양이 더 보여서 세 개의 태양이 보이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가짜 태양에서 머크덕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진짜 태양을 따라다니는 작은 태양들이라고 해서 썬덕 이렇게도 불립니다.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달도 있어요. 그래서 환일뿐만이 아니라 환월도 있거든요. 그래서 썬덕, 문덕 영어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네, 이게 알고 보면 별로 안 신기할 것 같은데 모르고 보면 이게 뭔가 놀랄 것 같은데 과거에도 환일 현상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주 드문 건 아니고 2011년도에 대관령에서 한 두 번 관측되었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청송, 안산 같은 데서 관측이 됐던 기록이 있어요. 저는 극지방에서는 주로 봤거든요. 위도 60도 이상 되는 극지방에서는 직접 저도 목격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보통 추운 극지방에서는 자주 관측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드물게 관측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드물게 관측이 되는데 왜 일어난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구름 중에 새털구름, 면사포구름, 얇은 구름들이 있죠. 그런 구름들이 보통 5km 이상 고층에서 뜨는데 그런 구름 속에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들이 빙정이 생겨요. 육각형 모양의 얼음 결정들이 생기는데 이런 얼음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에 햇볕이 들어와서 햇볕이 굴절 되고 반사되면서 그 빛이 태양 양옆으로 모여서 이렇게 가짜 태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고 아주 높은 대기에 새털구름 같은 얇은 구름 중에 얼음 결정들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환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항상 생기는 건 아니지만 태양 양쪽으로 한 22도 정도, 하늘이 180도니까 반원이 한 22도 정도 떨어진 곳에 두 개의 가짜 태양이 나란히 생깁니다. 지금 원장님 뒤에 있어요, 환일 현상이. 그런데 이게 무지개 색깔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얼음 결정들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거든요. 프리즘 실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네. 프리즘으로 햇빛을 비치면 가장 덜 꺾이는 쪽에서 빨간색, 많이 꺾이는 쪽에서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가죠. 환일 현상도 태양 쪽으로 보면 이것이 어차피 얼음 결정들이 프리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가까운 쪽부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빛들이 얇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빛들이 합쳐져서 끝에 가서 해 모양으로 가짜 태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얼음 결정들이 프리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런 무지갯빛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 보인다. 그런데 그런 빛들이 모여서 결국은 가짜 태양을 양쪽에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1월에 금성 보기 참 좋은 때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당분간 저녁 하늘에서 좀 금성을 볼 수가 없다고요. 네, 그동안 저녁 하늘에 있던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금성이 들어가니까 볼 수가 없죠. 이거 내 합이라고 하는데 지난 3월 25일 날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 통과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새벽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안 보이다가 4월 중순 이후에는 새벽역에 금성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새벽역 사람들 아침에 조깅하다가 안 보이던 금성이 보이면 깜짝 놀라세요. 금성이 밝기가 1등성보다도 100배 이상 밝기 때문에 새벽에 저녁 때 안 보이던 금성이 갑자기 새벽에 보이기 시작하면 UFO 나타났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4월 중순 이후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 굉장히 밝은 금성이 보일 겁니다. 보통 저녁에 보이는 금성은 우리가 개밥바라기, 한자로는 태백성이라고 부르고 새벽에 보일 때는 샛별, 개명성이라고 부르는데 많이는 그냥 샛별, 샛별 하잖아요. 하지만 샛별은 이제 앞으로 4월 중순 이후에 해보다 먼저 보이는 금성만을 샛별이라고 부르고 지난번까지 저녁 때 보이는 금성은 개밥바라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녁 하늘에서 4월 중순 이후에 새벽 하늘에 해 뜨기 전에 보인다고 했는데 저녁 하늘에서 이제 샛별을 보게 될 건 언젠가요? 이제는 금성이 해를 지나서 해에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서쪽에 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돌아서 해 뒤편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외합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금성이 들어갈 때는 내합. 내합이 지나면 새벽에 보이는데 지구와 태양 뒤에 금성이 들어갈 때는 바깥에 있으니까 외합이라고 해요. 외합이 내년 1월 초거든요. 그 뒤로는 다시 저녁 하늘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한 8달 정도는 저녁 하늘에서 모이고 내년 1월 하순경에 다시 저녁 하늘에서 금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인 우주왕복선이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무인 우주왕복선이 있다는 것도 참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고 그런데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다. 이것도 참 생소할 겁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X-37B라고 하는 무인 우주왕복선이 있어요. 길이가 한 8.8m. 기존에 있었던 우주왕복선이 한 37m 되니까 한 4분의 정도는 길이거든요. 이 무인 우주왕복선이 지난 2015년 5월 20일에 우주에 떴다가 지금까지 지난 3월 25일 날 675일이라고 하는 최장기록을 세웠다 하는 뉴스거든요. 그전에 올라가서 674일까지 있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675일까지 있었고 아직도 떠 있으니까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주왕복선 올라갔던 내려올 때는 유인 같은 경우에는 기거트에 한 번 일주일 많아봤다면 한 달이 안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675일 2년 가까이 우주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X-37B가 군사용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존의 것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이제 보잉에서 만들어서 나사가 운영하기로 했던 건데 이것을 미국 공군이 인기한 거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것이 뭔가 군사위성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사위성은 낮게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지상은 200km 정도에서 낮게 떠서 올해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우주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한 350km. 지구 관측 위성들은 한 700km에서 1000km 떠 있는데 이 무인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데 있으면 200km 내려왔다가 또 감시될 것 같으면 올라갔다가 궤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데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분명히 국방부에서 운영하니까 군사적인 목적을 쓰일 거다. 궤도가 수시로 바뀌니까 이것이 정말 무엇이라는지 거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인 우주왕복선 지금도 머리를 날고 있고 675일 이상 우주체류 기록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나사 학자들이 명왕성을 행성으로 돌리자 이런 주장을 내놨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좀 목소리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나사 소속의 몇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지난 20일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달과 행성 학회라는 그런 모임이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 존수서키스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천문학자 일부가 이제는 확실하게 명왕성을 행성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나사 소속의 몇몇, 그 당시에는 리호라이전스라고 하는 명왕성 탐사와 관련됐던 학자들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명왕성을 행성으로 복귀시키자 이런 욕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전에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옛날부터 자연과학이 발달된 유럽이라든가 영국,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주로 했던 거죠. 그런데 1930년에 명왕성이 미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신대력에 와가지고 이만큼 과학을 발달시키고 미국에서 발견된 유일한 행성이었는데 이 행성을 갖다가 결국 뺏긴 거잖아요. 발견한 그런 명예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명왕성의 지름 자체가 명왕성을 행성에서 밀어냈던 명왕성 뒤에 있는 천체보다 크다는 게 관측이 됐고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둥근 구형 모양의 천체들은 웬만하면 명왕성으로 가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달을 포함해가지고 태양계 내에 행성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100개의 행성 이름을 외울 우리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실제 실현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논란은 좀 쭉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